야, 10kg? 10kg? 오빠 10kg 들 수 있어요? 야, 10kg 들지 않아. 와, 냄새. 이거 왜 담으는 거야? 야, 이거 어떻게 씻는 거야? 구름아, 이거 씻는다고 뭐 달라지니? 아, 비가 진짜... 야속하다, 야속해. 내 생각엔 냄새 맡으면 조금 있으면 끊는다, 이거. 냄새가 그래. 냄새, 비에서 냄새가 나. 있어, 있어, 있어. 진짜... 무슨 지나간 비라니까. 더 세게 오는 대로? 아니... 진짜 그렇지만 괜찮을 거야. 괜찮을 거야. 나를 좀 위도 봐봐. 10kg 맞지, 형? 이거, 10kg. 세범아, 들어봐. 오빠가 들으면 10kg가 아닌 것 같은데. 오빠 10kg 못 들잖아. 나 요즘 이거 하잖아. 야, 조심해. 오, 종이장! 오, 종이장, 종이장! 종이야, 종이. 하하하하하 아.. 맞아? 10kg? 10kg, 10kg 가뿐하게 된다 야 그거 깨딱식구 채로 골라! 채로 골라! 뭐를요? 그 모래 있잖아! 모래를 채로 골라! 예? 어머! 모래를? 저거 찜질 달라고 그러나? 근데 그거 씻어야 돼요? 나도 모래를 씻고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야? 모래는 일단은, 일단은 모래는 음식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. 그렇지, 먹으면 안 되죠. 아무리 씻어도. 왜 씻지? 근데 모래를 굳이 씻으려니까 뭐. 그러니까요. 먹을 것도 아닌데. 내 광희와 함께하는 안싸움의 나에게 요리 비결을 보던데요. 자, 제철 음식을 만들 건데요. 오늘 저희가 뭘 하고 있죠? 모래. 모래. 모래를 씻고 있어요. 모래 씻기. 제철 모래예요? 모래 씻는 거 진짜 욕망한 거 아니야? 이게 맞나, 이게? 야, 소라는 어디 갔어? 모래 씻으려 그랬어, 소라야 지금. 소라, 얘 담당이야. 노태범위 담당. 난 술집 담당이야. 너 뭐하고 있는 거 도대체. 야, 모래 씻잖아.